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 3시 방향 4분의 1 셔플 턴 오른쪽 6시 방향 4분의 1 셔츠의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 9시 방향 4분의 1 셔플 턴 오른쪽 12시 방향 4분의 1 사이드 셔츠의 터치 섹션 3 오른발 포워드 웍 왼발 웍 오른발 웍 왼발 터치 왼발 백 오른발 백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포이 섹션 4 오른쪽 3시 방향 4분의 1 턴 오른발 스텝 오른쪽 6시 방향 4분의 1 턴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포이 왼쪽 3시 방향 4분의 1 턴 왼발 스텝 왼쪽 4분의 1 턴 12시 방향 투게더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섹션 5 그랩 바인 스텝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섹션 6 오른발 백 오른발 백 왼발 백 웍 한시방 방향 오른쪽 8분의 1 턴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투게더 왼발 사이드 셔플 스텝 섹션 7 왼쪽 4분의 1 턴 열 시방 방향 사이드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셔플 턴 열두시 방향 왼쪽 9시 방향 4분의 1 턴 락킹 체어 왼발 포워드락 리커버 열 시방 방향 왼발 백 9시 방향 리커버 섹션 8 왼쪽 6시 방향 4분의 1 락킹 체어 왼발 일곱시 반 방향 포워드락 리커버 6시 왼발 백락 리커버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오른발 포인 터치 1,2,3,4,5,6,7,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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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킹 체어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오른발 사이드 드래그